뭐? 우리 슬아를 만나러 부산을 간다고? 네. 슬아는 회사 잘 다니고 준희도 건강하대요. 동아, 나도 같이 가자, 어? 아, 그, 다음에요, 어머니. 슬아가 준비되면 어머니 찾아뵈러 온다고 했어요. 걔 아직도 날 보고 싶지 않테니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요. 어머니가 걱정 안 하실 만큼 기반 잡고 뵙겠대요.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전 아무래도 슬아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동아 학생 학교는 어떡하고? 부산 쪽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, 저! 저 기차 시간이 다 됐네요. 그만 가볼게요. 동아야. 네? 고맙다. 고마워. 아, 뭘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래요. 조심히 다녀와요. 네. 모르지 마요, 갑순씨. 갑순씨 옆에는 제가 있잖아요. 아니 intention을 잘 봤어요. 제발. persis 거기 말해 왔어요. 왜 안 난 또